안녕하세요. 천하사 정대감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주의와 보조를 맞추며 업무에 임한다면 걱정할 것은 없다. 60년생 생각지도 않은 수입이 들어오게 된다. 72년생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84년생 옛 친구에게 전화가 온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빌려줬던 돈을 되돌려 받는다거나 선물이 들어올 수 있다. 61년생 회식이나 모임 등에서 행운을 얻을 암시가 있다. 73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85년생 지나친 음주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은 알아라.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구설을 조심하고 중개인을 통해라. 62년생 옳은 일이 아니나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니 마음이 아프다. 74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구원의 손길이 다가온다. 86년생 남녀간의 일에는 신중해라.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63년생 우선 자신부터 다스려야 한다. 75년생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길하다. 87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하게 된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좋은 날이 되리라. 64년생 뭔가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해라. 76년생 화해하려 하나 상대가 받아주지 않으니 서두르지 마라. 88년생 대인관계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이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좋을 때도 있는 것처럼 나쁠 때도 있는 격이다. 65년생 귀하가 할 일이 아직도 태산이다. 77년생 오늘은 모든 일이 있어 자신이 중심이어야 한다. 89년생 친구들과의 갈등이 우려되니 조심해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머뭇거리지 말고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라. 66년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계획도 더 철저히 하라. 78년생 부부간의 갈등이 우려되니 각별히 신경 써라. 90년생 불확실한 일은 추진하지도 마라.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67년생 지금은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된다. 91년생 여행을 떠난다면 귀인을 만나리라.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극복해 나아가라. 68년생 검소한 생활을 해나가게 되면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리라. 80년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좋으리라. 92년생 노력이 있었으니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 닭디 가겠습니다. 57년생 바쁘게 움직여야 할 시기를 만나리라. 69년생 준비가 부족하여 실수가 많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81년생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93년생 어렵게 공경을 빠져나오나 또 다른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귀하가 해야 할 일은 아직도 너무도 많다. 70년생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82년생 귀하에게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94년생 용기 있는 사람은 얻는 것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대인관계의 불화로 약간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하루이다. 71년생 생각은 좋지만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인정해라. 83년생 내 생각만 강조하다 결국 작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된다. 95년생 상대방의 입장도 한 번쯤은 헤아려주는 아량이 필요하다.